표현을 좀 해라. 지인한테, 애인한테, 부부한테, 부부지간에 사랑하면 사랑한다, 고마움은 고맙다,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면 실보다 득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신년 운세를 라이브로 좀 알아볼게요. 자 호랑이띠 우리 호랑이띠는 의리가 있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인정이 많은 띠 중에 하나고 초년에는 풍파가 있고 역맛살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패도 많이 하는 그런 띠지만 그래도 솔직한 편이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며 남에게 아부하거나 굽히거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띠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또 주변을 많이 의식하면서 폼생폼사로 사는 분들이 많은 띠가 호랑이띠고 또 한 번 마음 먹으면 확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이 강한 띠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많은 띠가 이 호랑이띠입니다. 자 그러면 2021년 신축년 호랑이띠 범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 호랑이띠는 총 운이 타인으로 인해서 이랬네 저랬네 말이 많아지는 한 해입니다. 타인으로 망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려 하는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는 양극화된 그런 띠이기도 하고 올해는 표현을 좀 해라. 지인한테 애인한테 부부한테 부부지간에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마움은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면 실보다 득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24살 무인생 범띠 앉아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올해는 열심히 좀 준비를 해라. 준비를 하고 내가 좀 갖춰라. 왜? 내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라는 뜻이에요. 아직 젊고 어린 나이에 올해는 준비를 하면 반드시 득이 많을 것이며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해로운 일이 몸에 와닿지 않게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좋겠어요. 뜻대로 내가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울감이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특히 5월 6월에는 횡액수가 강하게 들어오니 사고수, 시비수 그런 수가 안 좋은 수가 들어오니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7, 8월에 좋다 좋다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다니다가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 그 또한 조심을 해야 돼요.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으니 올해는 좀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36살 병인생 범띠 일은 많이 하는데 이 모아지는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. 모아졌더라도 내 돈을 내 손을 거쳐서 다 흘러가 버린다. 그러니 사업자는 돈 관리에 각별히 10개월을 좀 많이 써야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. 3, 4월에는 신운이 불리하게 발동하니 손재수, 내가 뭔가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이 쭉 새 나갈 수도 있고 또 구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시고 돈은 벌기는 하니까 못 버는 건 아니에요. 벌기는 하니까 그 관리를 잘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일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돈이 들어오다 보면 항상 마가 끼기 마련이야. 이거에 대해서는 내 각별히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신수도 좋고 대기란 운이 다가오니 노 젓는 것은 내 몫이야. 내가 져야 갈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니 잘 져서 나가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48살 가빈생 우리 가빈생은 문서로서 내가 웃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땅이 됐든 집이 됐든 내가 좀 문서를 가질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가 확 잡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안정되고 매듭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한 해이다. 기회 또한 나한테 자꾸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도 쥐고 못 쥐고는 내 몫이다. 그러니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에도 기쁜 일이 생기고 자손이 늘던지 웃을 일이 생기니 너무 좋다.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자꾸 참고 넘어가야 이 운 또한 이 좋은 기운 또한 내가 받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. 60세 이민생 범띠 집안의 자손이 늘어나고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입니다. 귀인이 서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운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. 그리고 자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나한테 큰 횡재가 올 수도 있으니 아주 좋아요. 한 가지 집안에서 고치고 손볼 일이 있다면 그거는 차후로 미루는 게 맞아요. 왜 나한테 좋은 운이 다가오는데 건드려서 탈낼 필요는 없다. 그래요. 72세 경인생 범띠 우리 경인생 2, 4, 5는 좋으나 문서 사인에 있어서는 좀 말들이 모여든다. 이게 무슨 말이냐. 내가 사인을 하고 나서도 뒤돌아서 후회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쩌네 저쩌네 자꾸 말을 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좀 잘 살피고 갔으면 좋겠고 사람으로 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더라 이런 배신수가 크게 들어오니 그거는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역마와 기운이 강해서 자꾸 밖으로 밖으로 돌고 주색잡기, 술, 여자, 투기, 누름 이런 거는 올해는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. 왜? 내가 가질 게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질 거를 놓치면 나만 손해거든요. 그러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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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